안녕하세요 책한민국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의 제목은 스토아적 삶의 권유입니다. 지은이는 마르코스 바스케스, 스페인의 유명한 스토아주의 헬스 트레이너입니다. 저자는 오랜 트레이닝 경험에서 훈련자의 몸보다 마음의 단단함이 훨씬 더 나은 성과를 가져온다는 사실을 깨닫고 스토아 철학을 집중 연구하여 자신의 프로그램에 적용하였다. 수많은 경험자들의 입을 통해 그의 훈련 방식이 최고의 결과를 낳는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략 스타 트레이너의 반열에 올랐다. 당신 몸을 바꾸고 싶은가? 그렇다면 당신의 마음을 먼저 바꿔야 한다. 약한 정신으로는 절대 강한 몸을 만들지 못하니까. 삶의 질은 생각의 질에 달려있다.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 죽음이 아니다. 진짜 삶을 시작하지 못한 걸 두려워해야 한다. 스토아 학파는 수도원에 들어가서 매일 하루에 몇 시간씩 명상하라고 하지는 않았다. 스토아 학파는 행동하는 사람들이었다. 그 중에는 상인, 상원의원, 운동선수, 황제도 있었다. 우리는 주변에서 벌어지는 대부분의 사건에 대해 영향력이 없다. 오로지 마음을 다스리는 힘만 가지고 있을 뿐이다. 스토아 학파는 우리의 본성에 따라 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들은 인간의 본성이 동물들의 본성과 두 가지 면에서 크게 다르다고 주장했다. 인간에게는 추론 능력과 사회적 관계성이 있다. 항상 이성과 도덕에 따라 행동하고 다른 사람을 돕는 사회적 책임도 깨닫는 것이다. 우리가 듣는 모든 것은 사실이 아니라 의견이다. 우리가 보는 모든 것은 진실이 아니라 관점이다. 지혜의 미덕은 한마디로 현실을 객관적, 합리적으로 관찰하는 능력이다. 스토아 학파에서 용기란 미덕에 따라 행동하는 능력이며 이는 결과와는 무관하다. 용기란 두려움이 없는 게 아니라 두렵더라도 올바른 일을 하는 것이다. 철학으로서의 스토아 주인은 지혜를 높게 평가하지만 행동하지 않는 지식은 무용지물이라고 강조한다. 우리에게 해를 끼치는 것은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그 일에 대한 우리의 생각이다. 스토아 학파는 정념이란 이성을 흐트러뜨리고 미덕을 방해하는 비합리적이거나 과장된 감정이라고 보았다. 욕망과 두려움, 분노에 사로잡히면 합리적으로 행동하기가 어렵다. 스토아 학파는 이런 불균형적인 감정을 병리학적인 것으로 많은 인간 고통의 원인으로 여겼다. 스토아 학파는 이러한 정념을 파테라고 불렀고 파테에서 자유로운 마음의 상태를 아파테이야라고 불렀다. 에픽테토스가 말하는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대상이란 무엇일까? 오로지 우리의 인식과 행동뿐이다. 예를 들어 우리는 무엇을 먹고 얼마나 움직일지 같은 특정 부분은 통제할 수 있지만 질병이나 사고로부터 완전히 안전할 수는 없다. 스토아 주의의 가장 중요한 교훈 중 하나는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부분에 에너지와 노력을 쏟는 것이다. 만일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걸 걱정하면 불안과 좌절만 용서 숨칠 뿐이다. 비록 아모르파티, 즉 운명에 대한 사랑이라는 말이 초기 스토아 학파가 생기고 한참 후에 만들어졌지만 이는 스토아 학파의 가르침을 반영하는 용어이다. 즉, 그저 운명을 받아들이는 것에 그치지 말고 그걸 존중하고 감사하라는 뜻이다. 때론 스토아적 운명의 수용을 수동적 체념으로 해석하지만 이는 잘못된 견해이다. 이것은 체념이 아니라 시간과 노력을 낭비하지 않는 것이다. 또한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인정함으로써 분노나 화와 같은 정념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해준다. 스토아 학파의 조언은 확실하다. 현실을 받아들이고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에만 집중하라는 것이다. 세상을 바꾸는 것보다 먼저 자신을 바꾸는 데 집중해야 한다. 역설적이지만 이것이 나중에 우리의 삶과 환경에 긍정적 영향을 주기 위한 최선의 전략이다. 미국의 신학자인 라인홀트 니버가 쓴 유명한 기도문인 평온을 비이는 기도를 보면 위에 모든 내용이 잘 담겨 있다. 주여, 제가 바꿀 수 없는 걸 받아들일 수 있는 평온함을 주시고 제가 할 수 있는 걸 바꿀 수 있는 용기와 그 둘의 차이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소서. 스토아 학파에 따르면 우리가 완전히 통제할 수 있는 것만이 선과 악의 대상이 될 수 있고 나머지는 다 중립적이다. 행복에 이르는 길은 딱 하나뿐이다. 당신의 손에 달리지 않은 일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빗뚤어진 마음으로 부유하게 사는 것보다 평정심을 갖고 가난하게 사는 게 낫다. 가장 부유한 사람은 가장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니라 가장 덜 원하는 사람이다. 쾌락을 추구하며 애쓰는 많은 것들이 고통의 원인이 된다. 스토아 학파는 삶의 모든 좋은 것들을 즐기는 일 자체를 반대하지는 않았다. 단, 적절한 정도를 강조했다. 절제의 선을 넘으면 쾌락이 고통의 원인이 된다. 쾌락을 계속 추구하는 것은 절대 좋은 삶의 기초가 될 수 없다. 쾌락에 사로잡혀서 그것 없이 살 수 없는 사람들이 가장 불행한데 불필요한 걸 필요하다고 여기기 때문이다. 또한 우리가 겪는 고통 중 상당 부분은 불필요한데 이는 일어나지도 않은 상상 속의 일들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실제보다 상상 속에서 더 많은 고통을 받는다. 절제는 스토아 주의의 기초 중 하나이다. 스토아 학파에서 말하는 자연을 따르는 삶이란 보통 이성을 따르는 삶을 뜻하지만 자연적 쾌락을 즐기는 걸 뜻하기도 한다. 자연적 쾌락은 실제적 욕구를 충족시키면서 생기는데 다행히도 자연의 욕구는 적다. 에픽테토스의 스승인 가이오스 무소뉴스 루프스는 우리 몸에 필요한 약만 섭취하는 건강한 식사를 하라고 권유했다. 또한 그는 때때로 춥고 더울 때 그런 불편함을 견디는 훈련을 해볼 것을 제안했다. 요컨대 절제와 단순함은 건강하고 좋은 삶을 사는 데 도움이 된다. 가장 타락한 노예제는 자신의 노예가 되는 것이다. 스토아 학파에서 말하는 유일한 노예는 자기 정념에 묶여있고 그 감정에 휘둘리는 사람이다. 통제가 없는 마음은 최악의 감옥이다. 자제하는 훈련이 없이는 자유도 없다. 진짜 자유로운 사람은 외부에서 일어나는 일과 상관없이 차분한 마음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당신은 당신이 주의를 기울이는 대상으로 변한다. 우리가 생각과 행동을 잘 관찰하기만 해도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더 잘 알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스토아 학파가 프로속해 즉, 지금 이 순간에 대한 집중 혹은 몰입이라고 부르는 과정의 목적인데 여기에는 분명한 이점이 세 가지 있다. 1. 우리의 주의력을 통제하면 생각과 행동이 개선되고 진정한 목표를 향해 나아가게 된다. 2. 현재에 집중하면 과거의 기억이나 미래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한 감정적 고통을 상당히 피할 수 있다. 3. 지금 순간에 집중하면 역경을 견디는 데 도움이 된다. 프로속해는 불교의 유명한 마음챙김 개념과 비슷하다. 4.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로마 최고의 황제 중 하나였지만 그의 통치기간은 그리 평온하지 않았다. 많은 재앙으로 수많은 사람이 죽었고 많은 적군이 제국의 경계를 침범했다. 그는 집 밖에서 오래 머무르며 많은 전투를 이끌어야 했다. 그는 조용한 사색의 삶이 아니라 끝없는 행동의 삶을 살았다. 그는 스토어 학파의 가르침에서 수많은 문제를 처리하는 데 도움이 될 만한 많은 전략을 발견했는데 그 중 하나가 현재 상황과 바로 다음 행동에만 생각을 집중하는 것이었다. 항상 현재의 일에 집중하고 그 외의 부수적인 것들은 신경 쓰지 말라. 주어진 일 하나하나가 마지막 일인 것처럼 생각하고 이성을 감정적으로 파괴하지 않고 위선과 허영심, 주어진 상황에 불평이 없다면 그대는 그렇게 할 수 있다. 만일 이성이 당신을 지배한다면 당신은 많은 걸 지배하게 될 것이다. 스토어 주의자들은 어려운 순간에 이상적 이미지를 떠올리면서 현명한 사람이라면 어떻게 할까 생각해 보았다. 우리의 사고와 신념 및 감정은 일종의 세상을 보는 렌즈이다. 렌즈를 바꾸면 세계관도 바뀐다. 1950년대부터 에론 백과 알버트 앨리스와 같은 심리학자들은 고전적 접근 방식의 비효율성에 환멸을 느끼면서 변화를 추구하기 시작했다. 백과 앨리스는 환자들의 많은 문제가 그 자신, 세계 또는 미래에 대한 부정적인 자동적 사고에서 비롯된다는 걸 잘 알고 있었다. 이러한 왜곡된 생각은 과장된 감정을 불러일으키고 궁극적으로는 잘못된 행동을 유발해서 안 좋은 결과를 만들었다. 이런 생각을 구분하고 자동적 사고에 의문을 제기하도록 환자들을 교육하자 그들의 의사결정 방식이 개선되었다. 또한 그들은 더 생산적인 관점을 선택했고 이것은 삶에 긍정적 영향을 끼쳤다. 만일 외부 조건들이 당신에게 해를 끼친다면 해를 끼치는 것은 그것이 아니라 그들에 대한 당신의 신념이다. 그리고 그러한 신념을 바꾸는 것은 당신의 힘에 달려있다. 인지행동치료의 기본은 생각과 감정 및 행동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는 것이다. 즉, 우리의 감정과 행동은 생각에 따라 달라진다. 그리고 감정은 생각과 행동에 차례차례 영향을 미친다. 그런데 인지행동이라는 이름이 붙은 이유가 뭘까? 인지는 주의력을 포함해 생각에서 신념에 이르기까지 마음에서 일어나는 모든 걸 말한다. 그리고 행동은 움직임과 연관이 있는데 이것은 행동하는 것과 피하는 것 모두를 포함한다. 이 치료법은 우리의 생각과 거리를 두도록 가르친다. 우리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일을 마치 과학자라도 된 것처럼 관찰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에 의문을 제기하고 우리가 반응하는 방식도 관찰한다. 우리는 생각과 사실을 혼동하는 경향이 있다. 같은 사건에 대해서조차 사람마다 해석이 아주 다를 수 있다. 스토어 학파는 우리가 사건에 직접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사건에 대한 해석에 반응한다는 사실을 이해했다. 그래서 스토어 학파는 우리에게 처음 받는 느낌을 의심해 보라면서 의견을 너무 빨리 내놓지는 말라고 경고했다. 성급한 가치 판단을 하면 안 된다. 외부 사건이 그대를 불편하게 한다면 그것은 사건 자체가 아닌 그것에 대한 그대의 판단 때문이다. 그리고 그대에게는 그 판단을 바꿀 힘이 있다. 스토어 학파는 언어의 힘을 이해했다. 그들은 다양한 단어가 다양한 감정적 반응을 일으킨다는 걸 잘 알고 있었다. 따라서 단어를 사용할 때 다른 내용을 추가하지 말고 사실만을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설명하라고 조언했다. 예를 들어 이 상황은 끔찍해 라고 생각하는 대신 뭔가가 벌어졌는데 처음으로 느낀 감정은 끔찍함이다 라고 생각해보자. 그리고 두 번째 선택은 거리를 두고서 사실을 더 차분하게 관찰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유리가 깨졌다면 내가 또 유리를 깼네 난 멍청해 난 제대로 한 적이 한 번도 없다니까 라고 생각하는 대신 단순하게 유리가 깨졌다 라고 생각하면 된다. 스토어 학파는 첫 번째 인식의 의문을 제기하면서 우리의 감정을 믿지 말라고 조언했다. 뭔가가 기분 좋게 해준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에게 좋은 것이라는 뜻은 아니다. 또 두려워하는 것이 있다고 해서 그것으로부터 도망가야 한다는 뜻도 아니다. 궁극적 목표는 우리의 감정이 아닌 원칙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정서적 통제를 냉담함으로 해석하고 그것이 다른 사람과 멀어지게 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오히려 우리의 관계를 망치는 것은 비이성적 분노와 오해로 생긴 시기심, 부당한 질투 등 왜곡된 감정이다. 우리 자신과 사이가 좋아야 다른 사람과도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다. 스토어 학파는 감정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과잉 반응 없이 침착하게 감정을 조사해 나가라고 강조한다. 스토어 주의의 목표 중 하나는 우리의 생각이 인식을 왜곡하여 고통을 만들 수 있다는 걸 이해하는 것이다. 감정 특히 스토어 학파가 정념이라고 말하는 감정을 제대로 조절하는 것은 명확한 사고를 하거나 합리적으로 행동하는 데 꼭 필요하다. 스토어 학파가 특별한 관심을 기울였던 감정에 대해 빠르게 살펴볼 것이다. 스토어 주의의 우선순위는 두려움 극복이었다. 두려움은 우리가 모르는 것에 대한 반응일 때가 많다. 두려움을 줄이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걸 명백하게 밝히는 것이다. 우리는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것에서 가면을 벗겨야 한다. 그러면 그것들의 실체를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하면 두려움 자체 외에는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이다. 우리는 실제 위험을 평가해 보아야 한다. 우리가 두려워하는 일이 진짜로 일어날 가능성은 어느 정도일까? 두려움을 일으키는 원인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이다. 정말 피하고 싶은 것 또는 해야 할 것이다. 스토어 학파는 두려움이란 대개 낯선 경우에 많이 생긴다고 주장했다. 우리는 잘 모르는 것들 앞에서 위축된다. 무지는 두려움의 원인이 된다. 따라서 뭔가에 대해 배운다면 두려움도 줄어든다. 행동만이 두려움을 없애는 치료법이다. 그 일들이 어려워 보여서 감행하지 못하는 게 아니다. 감행하지 않기 때문에 어려워 보이는 것이다. 처음에 뭔가가 우리를 두렵게 할 때 그것들을 자주 접하면 그 두려움은 힘을 잃는다. 마지막 스토어적 조언이 가장 중요하다. 바로 행동하기이다. 두려움을 느끼고 옳은 일을 하라. 용기는 두려움이 없는 게 아니라 두려워도 그걸 올바르게 하는 것임을 기억하라. 행동은 두려움에 대한 해독제이다. 마루쿠스 아우렐리우스가 말했듯 불안은 외부적 요인이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낸 것이다. 따라서 우리가 그걸 만들 수 있다면 제거할 수도 있다. 스토어학파에 따르면 불안은 우리의 힘으로 어쩔 수 없는 걸 통제하려고 시도하기에 생겨난다. 미리 불행해지지 말라. 당신이 두려워하는 많은 불행한 일은 어쩌면 절대 오지 않을 거고 분명히 아직 오지 않았다. 불안에 맞서 싸우는 또 다른 방법은 우리 앞에 있는 행동에 초점을 맞추고 마음을 현재로 가져오는 것이다. 다른 사람의 의견에 대해 생각하느라 시간을 낭비하지 말라. 정작 그대의 일에서 멀어지기 때문이다. 우리의 불안 중 일부는 타인의 의견에 대해서 신경을 쓰기 때문에 생긴다. 누군가가 당신을 모욕하거나 매도한다는 생각이 들 때 그 느낌에 휩쓸리지 말라. 당신에게 상처를 주는 건 그들의 행동이 아니라 당신의 판단임을 잊지 말라. 해를 입지 않기로 선택하면 그렇게 될 것이다. 해를 입었다고 느끼지 않으면 해를 입지 않은 것이다. 분노에 대한 최선의 조천은 대응을 미루는 것이다. 첫 시도는 힘들지만 기다리다 보면 분노가 사그라들 것이다. 분노는 종종 그 분노를 일으킨 일보다 분노로 인해 만들어진 피해가 더 오래 지속된다. 마음을 진정시키는 또 다른 전략은 몸을 바꾸는 것이다. 스토어 학파는 생리학과 심리학 사이의 관계를 알고 있었다. 특히 세네카는 겉으로 몸을 안정시킬 걸 권했다. 스토어 학파는 내적 정신 상태가 외적 신체 상태에 그대로 드러난다는 걸 알았다. 따라서 예를 들어 얼굴 근육을 이완시키고 차분하게 호흡하고 천천히 걸어보자. 당신을 화나게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나 당신의 주인이 된다. 악의적인 공격을 당하면 실제로 그 공격자에게 대응할 가치가 있는지 평가해보라. 가장 좋은 반응은 무관심이다. 그런 사람들에게 무시는 종종 다른 사람을 공격함으로써 눈에 띄려는 사람인 그에게 최악의 처벌이다. 미래의 고통에 대한 두려움과 과거의 고통에 대한 기억이라는 두 가지 요소를 한 번에 제거해야 한다. 후자는 더 이상 영향을 미치지 않고 전자는 아직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과거의 일들을 계속 곱씹지 말라. 당신 뒤에 있는 뭔가에 걸려 넘어지지 말라. 다른 사람에게 한 나쁜 행동 후에 자책감이 밀려온다면 그 사람에게 용서를 구하라. 용서를 구하고 계속 앞으로 나아가라. 스스로에게 벌을 주는 것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스토어 학파는 우리 삶에 다가오는 모든 것은 우주에서 빌려온 것이니 언제라도 우주가 되돌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것으로도 바라보라고 권했다. 그렇게 하면 가진 걸 더 많이 생각하고 그걸 잃었을 때 덜 고통받게 된다. 당신이 자녀에게 입을 맞출 때 죽을 운명에 처한 사람에게 입을 맞추고 있다는 걸 명심해라. 마지막으로 스토어 학파는 우리가 질투하는 많은 것들이 우리가 정말로 원하는 게 아니며 단지 사회적 지위를 높이기 위해 그것들을 추구하려는 것일 뿐이지 않느냐고 경고한다. 우리는 이웃이 샀다는 이유로 얼마나 많은 물건을 샀는가. 자신이 원하는 대로 다 가질 수 있는 사람은 없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갖지 않은 걸 원하지 않고 가진 걸 기쁘게 즐기는 것이다. 인지행동치료는 우리의 잘못된 결정 중 많은 부분이 왜곡된 감정과 사고 오류들에서 비롯된다고 본다. 다음은 가장 일반적인 열 가지 사고 오류이다. 1. 감정적 추론 이것은 우리 감정이 실제 상황을 정확하게 반영한다고 추리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비행기를 타면 두려움으로 비행기 여행은 위험하다 라고 말하는 것이다. 2. 최악의 상황 상상 이것은 우리에게 벌어지는 문제나 일의 중요성을 확대하여 해석하는 것이다. 한 마디로 침소 봉대 하찮은 일을 과장해서 떠드는 것이다. 3. 지나친 일반화 이것은 일부 특정 사건들이 전체를 대표한다고 가정하는 오류다. 예를 들어 왜 나에게는 온통 나쁜 일만 생길까 또는 난 제대로 되는 일이 하나도 없어 라고 생각하는 식이다. 4. 흑백 사고 이것은 이분법적 또는 전부 또는 전무사고 라고 부른다. 우리는 모든 걸 극단적으로 바라보는 경향이 있다. 즉, 성공 아니면 실패로 여긴다. 하지만 현실은 그것보다 더 복잡하고 거의 모든 경우에 광범위한 회색 지대가 놓여 있다. 5. 부정적 필터 이것은 특정한 부정적 측면 때문에 긍정적 부분을 전혀 보지 못하는 실수를 저지르는 것이다. 예를 들어 한 과목에서 낮은 점수를 받으면 좋은 점수를 받은 나머지 과목들은 보지 못하면서 기분이 나빠진다. 6. 긍정적 부분 제거 이것은 부정적 필터의 이면이다. 우리는 나쁜 점을 확대할 뿐만 아니라 좋은 점은 최소화하는 경향이 있다. 7. 미래 추측 우리는 종종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안다고 착각하는 실수를 저지른다. 8. 생각 해석 이것은 실제적인 증거 없이 다른 사람들의 생각을 다 알고 있다고 착각하는 것이다. 9. 낙인 이것은 특정 사건을 기반으로 자신 또는 타인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를 하는 것이다. 10. 당위적 사고 무엇 무엇 해야 해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세상이 어떻게 작동해야 하는지에 대한 엄격한 생각들이다. 10. 당신의 목적과 가치를 결정하라 11. 만일 자신이 누구인지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면 다른 사람과 상황에 끌려가기가 쉽다. 11. 자기 삶에 집중한다면 외부의 승인을 구할 필요가 없다. 12. 목적 의식을 가지면 더 나은 습관을 선택하게 되며 어려운 상황도 이겨나갈 수 있다. 12. 내적 가치를 따르면 사회적 압박 앞에서도 영향을 훨씬 덜 받게 된다. 13. 당신이 가진 것에 대해서는 덜 걱정하고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더 걱정하라. 14. 소크라테스 통제의 욕구는 불안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이다. 14. 어느 정도의 불확실성을 견디면서 불완전한 정보로 합리적 결정을 내리는 법을 배워야 한다. 15. 마르크스 아우렐리우스는 우리가 미래를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고 단언했다. 그 이유는 첫째, 외부 요인은 실제로 나쁘지 않기 때문이다. 둘째, 미래가 오면 현재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방법과 똑같은 방법으로 대처할 것이기 때문이다. 15. 변화는 유일한 상수임을 기억하라. 그걸 피하려고 하지 말고 끌어안으라. 15. 시간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 중 대부분은 실제로 다른 일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 일주일에 몇 시간이나 소셜미디어를 이용하는가, 텔레비전은 몇 시간이나 보는가, 사교행사에는 몇 시간을 들이는가. 예를 들어 출근길이나 이동 중에 팟캐스트를 듣는 시간처럼 죽은 시간을 활용해서 공부할 방법을 생각해보라. 또, 더 많이 걷고 계단을 이용하면 더 많은 시간을 들이지 않고도 생활 속에서 더 많은 신체활동을 할 수 있다. 제대로 된 음식을 먹는 건 안 좋은 음식을 먹는 것보다 더 시간이 걸리는 활동이 아니다. 우리는 하루가 짧다고 불평하면서도 마치 하루가 무한한 것처럼 행동한다. 스트레스의 또 다른 원인은 주의력 분산이다. 그 결과, 우리는 산만함의 희생자가 된다. 당신은 당신이 주목하는 대로 된다. 당신이 자기 생각을 선택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대신 그걸 선택할 것이다. 매 순간 주어진 일에 주의를 기울여라. 산만함, 위선, 허영심, 상황에 대한 불평을 피하고 모든 일을 마지막 일인 것처럼 하라. 우리가 하거나 말하는 것 중 대부분은 꼭 필요한 게 아니다. 만약 그걸 제거할 수 있다면 시간과 마음의 평화를 얻을 것이다. 항상 자신에게 물어보라. 이것이 정말 필요한 것인가? 불필요한 것은 고작 단 한 푼짜리일지라도 비싼 것이다. 사람들 중 대부분은 시간을 늘려야 하는 게 아니라 산만함을 줄여야 한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요구로부터도 자신을 보호해야 한다. 약속을 제한하고 불합리한 요청은 거부해야 한다. 당신의 시간이나 관심거리를 쉽게 포기하지 말라.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나쁘게 보이고 싶지 않아서 아니요라고 말하기를 꺼린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예라고 답할 때마다 당신은 당신 자신에게 아니요라고 말하는 거라고 생각하라. 당신은 어떤 우선순위를 따르는가? 당신의 것인가? 아니면 남의 것인가? 다른 사람이 당신에게 요구하는 시간이 작은 것처럼 보이지만 모두 합쳐지면 상당히 많다. 물론 다른 사람들을 돕지 말라는 뜻은 아니다. 다만 자신을 우선순위 중 마지막에 두거나 다른 사람이 당신의 시간을 마음대로 하도록 놔두지는 말라는 의미이다. 그대는 오늘 잘할 수 있는데도 내일을 선택한다. 할 일을 미루는 것은 인생의 가장 큰 낭비다. 당신이 미루는 중요한 일들의 공통점은 무엇인가? 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는다는 것이다. 아침에 침대에서 일어나기 힘들 때마다 인간의 임무를 다하기 위해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하라. 그대가 해야 할 일을 하려고 한다면 왜 짜증이 날까? 그대는 이불 속에서 몸을 따뜻하게 하려고 만들어진 존재인가? 마음의 평화를 원하면 적게 하고 꼭 필요한 걸 하라. 우리를 마비시키는 것은 게으름이 아니라 두려움인 경우가 많다. 이 경우 두려움이 사라질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두렵더라도 행동해보라. 그러면 행동 자체가 두려움을 줄여준다. 당신이 그토록 두려워했던 것이 실제로는 생각만큼 나쁘지 않다는 걸 깨닫게 될 것이다. 또는 실제로 두려웠다면 당신을 두렵게 하는 것과 직면함으로써 스스로 강해질 수 있다. 저항을 극복할 때마다 자신감과 자존감이 향상된다. 완전히 준비되었다는 느낌이 들 때까지 기다리지 말라. 그런 순간은 절대로 오지 않는다. 게으름이나 두려움이 생겨도 올바른 일을 하라. 당신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은 생각이나 감정이 아니라 행동이다. 게으르거나 두렵거나 의심스러워도 행동으로 옮겨라. 고독과 군중 속에 있는 걸 번갈아 가며 해야 한다. 전자는 다른 사람을 후자는 우리 자신을 그리워하게 한다. 다른 사람과 거리를 두는 것이 아니라 목표가 무엇인지 결정하고 목표를 달성하는 데 도움을 줄 만한 사람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이 중요하다. 자주 운동하거나 주말에 산을 오르는 사람들 속에 있다면 그런 습관을 가지기가 더 쉬워질 것이다. 더러운 것과 접촉하면 결국 더러워진다. 살다 보면 우리가 세운 계획을 망가뜨리고 최선을 다하려는 마음을 꺾는 일이 아주 많이 일어난다. 이때가 스토어 학파 수업이 가장 빛나는 순간이다. 우선 당신이 실패하는 게 정상임을 이해해야 한다. 아무것도 실패하지 않는 유일한 방법은 아무것도 시도하지 않는 것이다. 삶은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다. 넘어진 후의 반응은 항상 같아야 한다. 자신을 용서하고 일어나서 계속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 우리는 사람이 아니라 행동 그 자체를 비판해야 한다. 우리가 넘어질 때 곧바로 다시 경기하는 것을 아무도 막을 수 없다. 우리는 올림픽처럼 4년을 기다릴 필요가 없다. 자신을 용서하는 것은 책임을 회피하거나 실수를 무시하는 게 아니다. 그것들을 통해 배우며 개선해 나가는 것이다. 삶은 언제라도 다시 시작할 수 있다. 벌어진 일을 받아들여라. 당신이 피할 수 없는 것 때문에 괴로워하지 말라. 오이가 쓴가? 그렇다면 집어던져라. 가는 길에 덤불이 있는가? 돌아서 가라. 그대가 알아야 할 건 이것뿐이다. 이유를 알려달라고 하지 말라. 상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때 중요한 점은 비난하지 않는 것이다. 비난은 가장 파괴적인 감정 중 하나인 분노를 낳는다. 행복은 일어나는 일보다 우리의 마음가짐에 더 많이 좌우됨을 이해해야 한다. 스토어 학파는 우리 존재의 하찮음을 상기시켰다. 그들은 우리가 사는 행성 전체가 우주의 한 점에 불과하고 다시 우리는 그 행성의 작은 점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떠올리게 했다. 그들은 모든 것이 더덥다는 사실과 각 세대가 수십 년 내에 그 전 세대와 어떻게 교체되는지를 바라보라고 제안했다. 역설적으로 하찮은 존재가 되면 우리 문제의 무게가 덜어진다. 우리를 괴롭히는 것도 결국 그렇게 큰 게 아니기 때문이다. 당신이 그렇게 걱정하는 것이 10일, 10개월, 심지어 10년 뒤에도 중요할지를 생각해보라. 역경을 만났을 때 스토어 학파의 또 다른 조언은 다른 사람이 우리와 같은 문제를 겪었을 때 어떻게 대처할지 상상해보는 것이다. 에픽테토스는 노예였던 시절 주인의 학대로 심하게 절름거렸다. 그러나 그는 이러한 한계나 그로 인한 고통을 생각하는데 많은 시간을 낭비하지 않았다. 그리고 절름거림은 마음이 아닌 다리의 장애이다 라고 말했다. 에픽테토스는 장애를 자신이 바꿀 수 없는 사실로 받아들였다. 고통은 그걸 생각할 때 커진다. 아무리 힘들더라도 상황을 받아들이고 극복할 수 있는 당신의 능력을 믿어라. 1개월이 걸리든 1년이 걸리든 10년이 걸리든 시간은 중요하지 않다. 바람에 흔들리는 나무는 뿌리가 가장 튼튼하다. 양지바른 계곡에서 자란 나무가 가장 약하다. 어려운 시기를 겪을 때만 그 사람의 진가를 알 수 있다. 상황은 사람을 만드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인지를 드러낸다. 스토어 학판은 욕망과 쾌락이 끝이 없음을 알고 있었다. 쾌락은 짧고 욕망은 금방 다시 나타난다. 인지 거리를 달성하라.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는 단지 죽은 물고기, 새나 돼지의 사체일 뿐이라고 생각하고 비싼 와인은 포도를 많이 짠 결과일 뿐이라고 생각하며 값비싼 겉옷은 연체동물의 피로 물들인 양털일 뿐이라고 생각하라. 또한 섹스를 발작과 체액의 배설과 함께 살을 문지르는 것일 뿐이라고 생각하라. 초가공식품이 당신을 유혹하거든 그것이 산폐한 식물성 기름과 엄청난 양의 설탕과 첨가물, 착색제를 넣은 정제된 밀가루 덩어리일 뿐이라고 생각하라. 향상하고 싶다면 기꺼이 조롱을 받아야 한다. 모욕의 성공 여부는 피해자의 민감성과 분노에 달려 있다. 자신을 더 소중히 여겨라. 우리가 타인보다 자신을 더 사랑하면서도 자신보다 타인의 의견을 더 소중히 여긴다는 사실에 놀라지 않을 수 없다. 당신의 삶의 가장 중요한 의견은 당신의 의견이어야 한다. 결론적으로 타인의 의견은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것이므로 그것에 너무 많은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없다. 자신을 존중하면 자기 행동에 대한 확신을 품게 되며 다른 사람으로부터 더 많은 존중을 받게 될 것이다. 사람들이 내 대머리와 약한 시력, 얇은 다리, 체중을 조롱한다. 그들이 말한 게 명백한 사실인데 어떻게 이게 모욕이 될까? 세네카 그러나 거짓말로 공격을 받으면 그런 거짓말을 하는 자들의 무지를 불쌍히 여겨라. 스토아파는 이런 사람들을 추론 능력이 거의 없는 어린이나 동물로 여기라고 조언했다. 아이의 울음이나 개 짖는 소리에 아무도 괴로워하지 않는 것처럼 자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의 의견에 괴로워할 필요가 없다. 모욕을 작은 개들이 짖는 것처럼 여겨라. 스토아파는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고 싶다면 그저 모범을 보여라. 라고 조언했다. 원칙을 따르되 다른 사람들을 바꾸려고 애쓰지 말라. 겸손하고 일관성 있게 이상을 쫓아야 한다. 옳다고 여기는 걸 붙잡아라. 시간이 지나면 당신을 조롱한 사람들이 당신을 존경하게 될 것이다. 옳은 일을 하면 항상 공격이 따른다는 걸 기억하라. 그래도 그 길을 가라. 스토아파는 최악의 사건에 대해 자주 생각해보라고 조언했다. 무언가를 잃어버렸다고 말하지 말라. 단지 그걸 돌려주었을 뿐이다. 그대는 지금 당장 죽을 수도 있다. 매 순간 이런 생각에 따라 행동하고 생각하라. 인간의 많은 악의 근원은 죽음이 아니라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다. 죽음은 당신에게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라. 모든 것이 당신의 인식에 달려있기 때문이다. 죽음은 지각의 중단을 나타내기 때문에 우리가 존재하는 한 죽음은 존재하지 않고 죽음이 나타나면 우리는 존재하지 않게 된다. 어떤 사람의 흰 머리와 주름만 보고 오래 살았다고 생각하지 말라. 그는 오래 살아온 게 아니라 아마도 오래 있었을 뿐이다. 한 남자가 배를 타고 여행을 하는데 항해를 시작하자마자 폭풍을 맞고 여러 바람에 휘둘려서 계속 한 자리를 돌고 있다고 상상해보라. 그는 훌륭한 여행을 한 게 아니라 그저 제 자리를 오래 맴돌았을 뿐이다. 종종 가장 소박한 음식과 가장 거친 옷으로 사는 것에 만족하는 날들을 정해두라. 그런 다음 자신에게 물어보라. 이것이 내가 그토록 두려워하던 것인가? 일시적 결핍을 실천하면 다음과 같은 많은 이점이 있다. 우리를 강하게 만들어준다. 과도한 편안함만큼 나쁜 건 없다. 스토어학판은 많은 것들이 과도하면 피해를 주지만 적절하게 사용하면 오히려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어준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이 개념을 일명 호르메시스 효과라고 하는데 생물학의 기본 원리 중 하나이다. 신체 활동은 과도하면 해롭지만 부족해도 해롭다. 오래 금식하면 부정적 영향을 받지만 짧은 금식은 건강을 개선한다. 추위와 열, 먼지 및 기타 여러 스트레스 요인도 마찬가지다. 예를 들어 간헐적 단식에 익숙해지면 음식에 대한 불안감이 줄어든다. 이는 추위에도 똑같이 적용된다. 추위는 스토어학파에서 아주 많이 말한 또 다른 스트레스 요인이었다. 추위에 대한 무장을 많이 하는 사람은 추위를 점점 두려워하게 된다. 필요한 것이 적을수록 더 자유로워진다. 이웃의 노예가 컵을 깨면 우리는 그냥 일어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당신에게 그런 일이 생기면 같은 방식으로 반응해야 한다. 다른 사람의 아들이나 아내가 죽으면 우리는 사람이기에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할 것이다. 하지만 당신에게 그런 일이 생기면 낙담하며 불쌍한 내 신세 라고 한다.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이런 일이 생길 때마다 우리가 어떻게 느끼는지를 떠올려야 한다. 에픽테토스 우리 삶을 포함한 모든 현상이 일시적임을 관찰하며 마음속 우주의 광대함과 무한한 시간을 시각화한다면 운명에 대한 불만을 줄일 수 있다. 스토아파는 우리에게 변화만이 유일한 상수임을 상기시켰다. 최초의 불교 저술이 나오기 몇 세기 전에 그리스의 헤라클레이토스는 모든 것이 흐른다. 라고 번역할 수 있는 개념인 판타 레일을 제안했다. 스토아파는 끊임없이 변화하기에 같은 강에서 두 번 목욕할 수 없다고 말하는 헤라클레이토스의 비유를 자주 사용했다. 당신이 무의식적 덩어리에 계속 휩쓸리든지 마음을 통제할지는 스스로 결정하라. 기존의 편안한 상태로 그냥 있거나 더 나아지기 위해 노력하는 건 당신의 뜻에 달렸다. 당신이 살아있는 한 계속 사는 법을 배우라. 세네카 지금까지 스토아적 삶의 권유 읽어드렸습니다. 지금부터는 제 얘기입니다. 스토아라는 단어는 주랑 또는 회랑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건물 내에 있는 기둥이 늘어선 사이의 복도를 말합니다. 스토아에는 또한 강당이라는 뜻도 있다는데 이 학파의 이름은 강의가 이루어진 장소의 명칭을 따서 지어졌습니다. 강당에서 또는 기둥 사이를 거닐며 이야기하는 철학자들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어찌 보면 조폭들이 명동 무순파 부산 무순파 하고 이름 짓듯 큰 의미 없이 가볍게 지어진 이름 같습니다. 스토아 학파라는 이름을 자신들이 스스로 지었는지 남들이 지어준 것인지 확실치 않지만 그 뜻 자체만으로도 가볍게 살자 배우며 살자는 메시지로 읽힙니다. 스토아적 삶을 다룬 이 책을 읽으면서 저 나름대로 스토아 학파의 가르침을 세 가지로 정리해보았습니다. 첫 번째 제게 가장 크게 와닿은 말은 분리입니다. 나의 통제와 영향력이 미칠 수 있는 일과 그렇지 않은 일이 있으며 이 둘을 잘 분리해서 바라보아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저도 저도 한때는 제가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일들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받으며 괴로워했던 적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태어나면서부터 제게 주어진 조건들이죠. 영어 공부를 아무리 해도 끝이 보이지 않아서 차라리 영어권에서 태어났으면 좋았겠다라는 생각도 했고 뼈나 관절이 아파서 운동을 마음껏 하지 못할 때는 뼈대 없는 집안에 태어난 것을 한탄했고 좁디좁은 이 땅에서 박터지게 경쟁하는 우리나라의 상황을 볼 때는 하필 아시아 대륙의 끝자락 이 좁은 산골짜기 땅덩어리의 털을 잡은 먼 우리 조상들을 원망하는 마음도 들었습니다. 잘되면 내 탓 잘못되면 조상 탓이라고 뭔가 안 풀릴 때면 어떻게 해서든 나의 외부에서 탓할 만한 것들을 찾아냈던 것 같습니다. 그걸 바꿀 능력도 없으면서 말이죠. 스토어 학판은 내가 통제할 수 있고 내가 바꿀 수 있는 것들에만 집중하라고 충고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고통과 원망과 스트레스가 쌓입니다. 부모 입장에서 가장 통제하고 싶지만 통제하지 못하는 1순위는 자식입니다. 자식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은 빨리 깨달을수록 정신건강에 좋습니다. 행여 자식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는데 만약 정말 그렇다면 그 자식은 어쩌면 좀비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열 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자식들이 많아도 모두에게 관심과 사랑이 가는 것이 인지상정이란 뜻이죠.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없듯이 부모에게 어떤 식으로든 고통을 안겨주지 않는 자식은 거의 없다는 사실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통제하고 싶어하는 마음의 근본은 영생에 대한 욕망이라고 봅니다. 나의 생각 나의 삶 나의 욕망이 자식을 통해서도 끝없이 이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이죠. 유한한 인간이 무한을 꿈꾸는 탐욕입니다. 사람은 다 자기 잘난 맛에 산다는 말이 있죠. 누구나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살고 싶어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부모가 큰 재산이 있는 경우에 그걸 노리는 마음에서 앞에서는 순종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일단 재산이 넘어간 이후엔 화장실 들어갈 때 나올 때 마음 바뀌는 것보다 더 심하게 마음과 태도가 바뀝니다. 화장실 들고 날 때 마음이 바뀌는 것을 비판적으로 보시는 분도 있습니다만 저는 그게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급할 땐 뛰어가고 절박하지만 나올 땐 느긋하고 여유 있죠. 급할 때 여유부리다간 바지에 쌉니다. 급할 땐 급하게 행동하고 느긋할 땐 느긋하게 행동하는 것. 그것이 인간의 자연스러운 태도입니다. 부모든 직장 상사든 내가 잘 보여야 할 필요가 있는 사람 앞에서 공손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는 함부로 대하기 쉬운 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바람직한지 그렇지 않은지 여부를 떠나서 그러한 성향이 존재한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그러므로 남은 남이고 나는 나다 라는 현실을 인정하자는 것이죠. 제 아들은 올해 24살이 되었습니다. 신체적으로는 저보다 건강하고 튼튼하고 기민합니다. 그런데 저는 아직도 아들이 외출하는 모습을 보면 차 조심해라 사람 조심해라 이런 말을 하고 싶은 마음을 느낍니다. 실제로 그런 말을 하지는 않지만 마음은 자동적으로 그렇게 됩니다. 어린 아기였을 때는 외출할 때 제가 늘 데리고 다니며 안전을 보장할 수 있었지만 혼자 돌아다니는 지금은 제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사건 사고 들이 넘치는 세상 이다 보니 혹시나 하는 걱정이 슬며시 생깁니다. 그럴 때마다 나부터 잘 살아야지 나나 잘하자 이런 마음을 일부러 먹습니다. 내 앞 가림이나 잘하자는 심정이죠. 아무리 자식이라도 내가 아닌 남이 분명한데 내 앞 가림도 못할 때가 많고 내게 발생하는 돌발 상황도 내 뜻대로 좌지우지하지 못하는 내 주제에 무슨 남의 인생에 간섭을 하랴 싶습니다. 자식 다음으로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이 남입니다. 타인은 절대로 내 뜻대로 움직여주지 않습니다. 협력하기로 약속을 해도 지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상대의 입장에서 볼 때 저 또한 마찬가지죠. 남을 내 뜻대로 움직이려는 사람을 독재자라고 부릅니다. 독재자의 제자는 한자로 말을 제자라고 합니다. 여기서 마르다는 것은 물기가 마른다는 뜻이 아니라 옷을 치수에 맞게 자르다 옷을 짓다 라는 뜻입니다. 마름질이 그것이죠. 한마디로 제 맘대로 옷감을 잘라 옷을 만드는 것이죠. 입을 사람은 고려하지 않고 자기 뜻대로 옷을 만들어 그걸 입으라고 타인에게 강요하는 사람입니다. 몸에 맞지 않는 옷이 얼마나 불편한지 잘 아시죠? 특히 작은 옷을 입으면 온몸이 조이는 느낌입니다. 독재자는 자기 몸에 꼭 맞는 옷만 만들어서 세상 사람 모두 그 옷만 입으라고 강요하는 모지리입니다. 하늘은 천하 사람들 모두 제각각 뜻대로 생긴 대로 원하는 대로 아름답게 꽃피우며 살아가도록 만들었는데 이 순리를 무시하고 내 뜻대로 남을 휘두르려는 것은 천벌받을 짓입니다. 자식도 타인도 세상도 그렇듯 인생엔 내가 바꿀 수 없는 부분이 훨씬 더 많습니다. 여기 매달리면 나부터 잘못됩니다. 나의 삶과 남의 삶을 분리하고 내가 통제할 수 있고 통제해야만 하고 통제하면 좋은 것들에 대해서는 통제하려고 시도하되 그렇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는 깔끔하게 원래 주어진 기본값으로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제가 스토어학파 이야기에서 가장 크게 동감한 분리라는 개념입니다. 이 분리에는 현상과 감정의 분리도 포함됩니다. 나의 외부에서 발생하는 온갖 사건과 상황은 나의 감정과 정체성과는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나의 선택이라는 중간 단계를 거치지 않고서는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없습니다. 무비판적으로 외부의 인상과 현상과 메시지를 받아들이지 않고 선택적으로 반응하는 것 이것이 현상과 감정의 분리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무소유입니다. 저도 오래전 법정스님의 무소유를 읽고 큰 감명을 받아 그대로 살아보려고 시도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결과 아내와 가족, 친척들에게 혼나거나 비웃음을 당하거나 측은히 여김을 받았습니다. 지금 돌아보면 그땐 제가 무소유의 개념을 오해했었습니다. 그래서 실천하기가 너무 어려웠죠. 철학이나 종교에서 말하는 무소유는 아무것도 소유하면 안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것은 생명체라면 따를 수 없는 불가능한 요구입니다. 생명체는 당장 먹을 것, 입을 것, 잘 곳이 필요합니다. 무소유라는 것은 내게 필요한 것 이상으로 욕심을 내지 말라는 가르침입니다. 그러면 필요하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 기준이 중요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필요의 기준은 그것이 없으면 나의 생명유지나 일상생활의 영위에 커다란 지장이 발생하는가 여부입니다. 이 기준으로 보면 다소 불편한 것은 필요함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 저는 자동차가 필요하지 않습니다만 가족들이 강력하게 원하기 때문에 소형차 한 대를 중고로 사서 갖고 있습니다. 이 차를 사기 전에 몇 달간 가족들을 설득하려고 애썼지만 결국 제가 손들었습니다. 주로 가족들과 이동할 때 그리고 전철이 닿지 않는 수도권 외곽이나 지방에 다닐 때 사용하기에 작년 한 해 동안 주행거리가 1만 키로 미만입니다. 제 기준으로 볼 때 차는 소유하지 않아도 되는 물건입니다. 다만 저는 출가한 수행자가 아니기 때문에 함께 사는 가족들의 의견을 무시하지 못할 뿐입니다. 하지만 제가 설령 출가한 수행자라고 하더라도 여러 곳에 자주 많이 돌아다녀야 되는 상황이라면 얼마든지 차를 가지는 것이 필요하게 되겠죠. 책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끔 지인들이 제게 묻습니다. 집에 책이 많을 텐데 어떻게 관리하느냐고요. 저는 책을 신속하게 내보내자는 주의입니다. 두 번 읽을 것이 아니면 즉시 기부하거나 원하는 사람에게 주거나 그것도 여의치 않으면 폐지로 내놓습니다. 그래서 집에 보관하는 책이 500권도 되지 않고 이것도 300권 정도로 더 줄일 생각입니다. 책은 읽고 깨닫고 행동하는 불소시계이지 쌓아두는 연탄이 아닙니다. 읽은 책은 핵심을 정리해서 따로 보관하고 처분하는 편을 선호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책 한 권에서 다섯 개의 깨달음 또는 가르침을 얻는다고 해도 그 중에 단 한 가지도 실천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제가 이해한 무소유는 자꾸 무언가를 두 손에 쥐려고 하지 않는 연습을 의미합니다. 쥐려고 하면 우주 만물을 다 쥐어도 성에 차지 않는 것이 인간입니다. 물건이든 인간관계든 쾌락이든 가능하면 쥐지 않고 놓으려는 방향으로 마음을 내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제가 받아들인 무소유의 정신입니다. 무언가를 소유하고 싶을 때 나는 왜 그것을 소유하고 싶어하는가? 나는 왜 그것을 소유해야만 하는가? 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는 것만으로도 무소유가 시작됩니다. 남들도 소유하고 있으니까, 남들은 소유하지 못하는 것이니까, 이런 이유들은 남을 자기 삶의 기준으로 삼고 산 결과입니다. 자신의 마음에 타당하고 바람직한 이유가 떠오르지 않는다면 사지 않고 하지 않는 것, 이것이 제가 생각하는 무소유입니다. 가볍게 살아가는 미니멀리즘과도 통하죠. 저도 재미삼아 옷의 개수를 줄이는 습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옷이 많을수록 행복한 게 아니라 적을수록 각각의 개별 옷들이 주는 만족감이 크다는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내 몸과 내 인생과 내 정신에 따개비처럼 덕지덕지 달라붙어 있는 나 아닌 것들이 적으면 적을수록 가볍고 산뜻하게 살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끊임없이 더 나은 삶을 지향하는 변화의 자세입니다. 누군가의 말을 듣고 그대로 살아가는 꼭두각시로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행동을 할 때는 왜 그 행동을 하는지에 대한 자기 자신만의 대답이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죠. 자기가 판단하고 선택하고 책임지는 삶, 자기만의 철학에 있는 삶을 살라는 주문입니다. 살다 보면 나도 어쩔 수 없다 라는 말을 종종 듣습니다. 내 선택의 여지가 없고 떠밀려가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뜻이죠. 우리나라의 친일파들, 유럽의 나치 부역자들, 아우슈비치에서 수백만 명을 죽인 독일인들도 같은 말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책임은 결국 그들 자신에게 돌아오게 됩니다. 모든 인생의 결과는 각자의 책임이기 때문이죠. 또한 내 인생에 고통과 괴로움, 어려움이 존재한다면 그것들의 근원을 분석하고 파헤쳐서 원인을 찾아보고 청소할 필요가 있습니다. 막연하게 고통스러워만 하고 막연하게 괴로워만 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돈이 없어서 괴롭다면 돈을 벌든지, 가난해도 괴롭지 않은 마음 훈련을 하든지 둘 중 하나는 해야지 그냥 괴로워만 하고 있지는 말라는 것입니다. 특히 감정이나 느낌을 믿지 말고 이성을 사용해서 더 나은 것을 판단하라는 주문은 제가 요즘 명상에서 배우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건 말고도 명상에서 배운 것들과 정확히 일치하는 가르침들이 많아서 신기합니다. 끊임없이 더 나은 존재로 진화하고 발전하고 성장하고 꽃피우는 것 그것이 우주가 인간에게 부여한 운명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우주가 그렇게 바라는지는 저는 확신할 수 없지만 그렇게 살았을 때 나쁠 것이 없다고 생각되기에 저는 그렇게 살아야겠다고 마음 먹고 있습니다. 10년 후의 책한민국이 지금의 책한민국보다 인간미와 영성, 지성, 인간관계, 건강, 사회기여도 그 외 여러 지식과 능력에서 훨씬 더 나은 사람이 되어 있다는 것 저는 생각만 해도 기분이 좋고 가슴이 뜁니다. 여담이지만 지난 토요일 오후에 저는 동대문에 있는 초은 학회에 가서 초은 김승호 선생님의 주역 강의를 들었습니다. 강의 후에 제가 선생님께 개인적으로 질문을 드렸습니다. 위대함의 본질은 무엇이냐는 질문이었습니다. 위대해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선생님은 위대함의 본질은 공익이라고 즉시 답해 주셨습니다. 많은 사람, 천하를 이롭게 하는 것이 가장 위대한 것이며 우주는 그런 사람에게 복을 준다는 것이었습니다. 위대함은 곧 공익이라는 그 말씀이 저는 참 좋았습니다. 더 나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는 이유는 위대한 사람이 되기 위함이며 위대한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는 이유는 천하를 이롭게 하기 위함입니다. 더 나은 사람이 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나와 남 모두에게 즐겁고 흥미롭고 상쾌하고 유익한 변화입니다. 저는 이 책에서 분리, 무소유, 변화 이 세 가지를 가장 무겁게 받아들였습니다. 특히 초점을 분리해두고 연습해보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책한민국의 하루치 생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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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